대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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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출발해서 약 4시간 20분 정도 운전을 하고 저희가 온 곳은 속초! 그 후 기히 헐 고양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1일씩 연습을 받았대 가보자 와 진짜 전통적인 스타일이잖아 할머니 집 같아 할머니 집 에? 신생? 처음에 처음에 오! 여기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너무 좋겠다 이때? 좀 가만히 펜션이 있잖아 그러네 이 곳이 좋지 않나? 한옥에 있는 것보다 한옥을 보면서 술 마시거나 자 일단 속초를 구경하러 갑시다 예 와 너무 비가 온다 무슨 제주도 온 것 같아 무슨 아! 하와이! 안녕 근데 속초에서는 여기는 바닷밖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뭔가 마을? 처음이에요 여행지도 여행지에 매력이 있는데 이런 조용한 마을의 매력을 한번 간지띠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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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 가는 거예요? 서카스 같아 아! 1년부터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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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고팠어? 와!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 그리콜을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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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야 오징어 맛있게 먹는거에요 이렇게 먹어야 오징어 맛있게 먹는거에요 아 그래요? 근데 어때요? 실제로 아쉬워요 시장이어서 분위기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약간 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스미스는 달라요 기다려야겠다 좀 더 가까워 조심해 조심해 내꺼 소세지 안먹는데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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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 땀이다 진짜 크다 마르데다니미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깃같아 진짜 비쥬오네 귀가 하나 커 숙조 숙조 관광수산시장 숙조 우리는 오징어 회밖에 안 먹었으니까 진심으로 배부러 아 잠깐만 진심으로 배고파 숙소가서 먹을 거를 두개씩 정하자 우와 닭간장 진짜 많아요 권장 같아 권장 수고하자 수고하자 헐이 아니고 먹고 싶은 거 저는 헐이 아니고 먹고 싶어요 수고하자 저 케블 저 케블 먹고 싶어요 저기 당연히 가져 먹어 멋있어 귀여워 이게 뭐예요 뽀키? 뽀키 먹고 남고 먹고? 오늘의 저녁은 끝 먼저 숙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닭간장이에요 만석 닭간장이에요 이걸 드디어 먹어보는군요 이거 모든 맛인데요 약간 매운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거 네베삼겹살 김밥이에요 차 안에서 캐졌어요 그리고 떡볶이에요 이거 우리가 미쳤어 미쳤어 결함을 추가했는데 가장 기대됩니다 예 1 2 3 4 기대됩니다 짠 진짜 개 늦지없다 처음으로 설탕을 넣었네 대전에서 보이는 일반 닭간장이에요 어? 냄새 살짝 차가워 고추장 냄새가 차가워 고추장 냄새가 차가워 고추장 냄새가 차가워 고추장 냄새가 차가워 너무 맛있지만 이렇게까지 대단합니다 아기 냄새가 되게 나요 선수함을 다이어트할 때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맛이네 다이어트할 때 맨날 이거 먹으면 되지 아 근데 나 취합니다 아 고추장 냄새가 차가워 고추장 냄새가 차가워 다이어트할 때 다이어트할 때 오늘의 경우는 고추장 냄새가 고추장 냄새가 고추장 냄새가 고추장 냄새가 유튜브 광고 스킵 그럼 끝까지 봐 유튜브 광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고추장 냄새 고추장 냄새가 고춧가루 네 네 야 배에 대체 생기에 뭐 아 아 그 후기 히 으 뭐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침 준비해주세요. 죽이다. 야채 죽이네. 오늘의 아침 뷰. 진짜 아사히식을 정말 오랜만에 먹네요. 110월들때 먹고 싶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지금 보는 뷰는 정말 최고 아냐. 전통적인 스타일이에요. 일본은 죽이네. 음. 대상은 타비를 해놨네. 너무 예뻐. 우와 예쁘다. 한국말 뭐예요? 공작. 일본말이냐? 구작. 비슷하네. 시골 전문가님. 시골 전문가님 이게 무슨 풀이인가요? 네? 이건 호박이 아닌가요? 호박이인가요? 호박이인가요? 신어왔던 콜레모 호박이잖아요. 손님. 보세요. 아 이거 호박이네요. 에로이네. 자기 보다 가슴이 크다. 아니 나보다 가슴이 크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 가슴이 아니에요? 가슴인 것 같은데? 초코치도 있잖아. 최근 배웠어 초코치도. 귀여운 부엉이. 귀여운 달팽이. 신다신 우연우. 무슨? 무슨? 무슨 순대? 아 순대요? 아 순대요? 아 맛있겠다. 아 새우족 귀여워. 자기는 새우족 같다요. 명떼는 납독이라는 거에요? 명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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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정感이 강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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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아바이 순대요? 오우. 대박. 요즘 신변버거 있으니까 신변버거에 히토리 성대모사 해주세요 짱규호 원래 스니크빵 먹을 때는 들깨깔이 있으면 보너스 들깨깔을 많이 넣으면 안 돼 왜요? 술이 들깨 들깨! 우와 진짜 날씨도 좋다 수분의 키레이스 현장 마라위에 갈란자도 있고 우와 탑샷 네 안녕하십시오 저기 봐봐 춘전할 수 있다 오 왜? 오 그거네? 아 전기? 아 열이 났다 우와 크랍 우와 엄청 락처리인데? 안녕하세요 난 식이라고 해 이거 뭐야? 저기 어떡해 어디다가 도와줘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너는 진짜 우리가 무서워서 저기에 못 가겠다 오지마 아니 왜 탐겨? 오리마스 저 내밀께요 오사장님 경치 되게 좋다 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가서 같이 한 장 찍자 뭐 싫어 아 또 떠나는데 입만 진짜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저기 썩기하는 사람 있다보니까 저기 이게 뭐예요? 으삼같은거에 보여야 돼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으악 뭐 그샤게 하지 않아 아니 대박 무서워 진짜 여기서만 얘기해 어디까지 매일 보자 응? 와 왜 이렇게 흔들려? 너무 무서워 지금 이 집은 왜? 아니 지금 서로 서로 이 집은 왜? 아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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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곱 개 하나 둘 셋 눈이 예쁘다 또 코가 내 스타일이다 하나 둘 셋 아 고추가 에이 저는 케이크 먹을까? 더 커? 더 커요? 괜찮아 뭐 이런 데서 닦으면 꼭 먹고 싶은 거 먹어 어니언 브레이트 개 맛있겠다 뭐 나니? 죄송해요 저는 대전에서 왔으니까 비스켓 슈 먹을래요 또 슈크림 빵 에이스 에메리카노 또 귀여운 거 시켰는데? 호박 고구마 크림 같아요 호박 고구마 크림 타란 아 오른쪽으로 불쌍가 되죠 뭔가 마크라가 와 나갔잖아 그렇죠 베르토피 뭐 잘못했나? 베르토피 쿠리코가 때린 거 아니야? 아니 왜? 두 번밖에 안 때렸어요 네 저는 거기 있어요 왜요? 쿠리코가 오하라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괜찮아요 그게 재미있다